에코프로 HN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위치한 기타화학제품 제조업체입니다. 에코프로 HN은 2024년 3월 22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3, 57% 하락한 8만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2월 21일 대비 약 36, 4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8월 8일 12만 7,300원, 52주 최저가는 2024년 1월 26일 오후 5,6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7월 20일 940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4년 2월 5일 오후 5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에코프로 HN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마이너스 3, 57% 하락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12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500일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12만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3월 14일 가장 많은 6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3월 21일 가장 많은 2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9.54%에서 약 9.99%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4년 3월 20일 약 10.18% 최저 지분율은 2023년 4월 12일 약 3.42%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707억원이며, 2021년 909억 대비 약 197.87%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544억원으로, 2021년 138억 대비 약 292.6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0.12%입니다. 순이익은 약 428억원으로, 2021년 114억 대비 약 272.6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15.81%입니다. 에코프로HN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9.96배이며, 지난 2021년 102.87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70.87%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07배이며, 지난 2021년 18.83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35.91% 감소하였습니다. ROA는 21.3%, ROE는 40.27%입니다. 에코프로HN의 시가총액은 1조 2,825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23위, 코스닥 종목 기준 41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4위입니다. 매출액은 2,707억 7,87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819위, 코스닥 종목 기준 277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3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544억 8,453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82위, 코스닥 종목 기준 95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5위입니다. 순이익은 428억 708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90위,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12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8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제는 날아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